경상북도가 만 39세 이하 청년 부부 가운데 한 명 이상이 경북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커플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창업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. 지원 사업은 경북의 문화와 특산물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과 창작 활동으로 제한되며 선발된 총 10팀에겐 정착 활동비와 사업 자금 6천만 원이 지원됩니다. 지난해 첫 모집에서는 영양 어수리나무를 이용한 건강밥상 사업과 상주의 농촌학생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, 안동의 벽화마을 그림책방 등의 좋은 평가 속에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